야 너 좋은 컴퓨터 쓴다 컴돌이라면 한 번쯤은 어깨가 으쓱해지 그런 말이죠 근데 좋은 컴퓨터의 기준이 뭘까요? 뭐 외관? 뭐 이쁘면 좋죠 근데 게임할 때 막 끊겨 하필 중요한 순간에 렉 걸려서 게임 터지면 조금 난감하죠 그래서 외관보다는 아무래도 성능 즉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 원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 중에서도 보통 CPU와 그래픽카드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편이에요 그래픽카드야 게임이랑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 다들 아실 거고요 그럼 CPU는? CPU는 정확히 뭐라는 부품일까요? 도대체 뭐길래 이 코딱지만한 놈이 그래픽카드만큼 비싸고 좋은 PC의 성능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 CPU가 도대체 뭐라는 놈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CPU란 무엇인가? 밥통에 들어가는 CPU도 있고 세탁기에 들어가는 CPU도 있지만 우리는 데스크탑 CPU만 한정해서 봐보는 걸로 해요 CPU는 Central Processing Unit 중앙처리장치라는 뜻이에요 많이 쓰이는 표현이 있죠 컴퓨터의 두뇌 사람의 두뇌가 정보를 처리하고 몸을 움직이게 명령을 내리는 것처럼 CPU는 컴퓨터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각 부품에 명령을 내리는 거죠 CPU의 성능은 코어수와 클럭, IPC 세 가지 조건에 영향을 받습니다 아까 CPU가 사람의 두뇌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코어수는 생각하는 사람의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CPU의 코어가 하나면 싱글 코어, 두 개면 듀얼 코어, 네 개면 쿼드 코어, 여섯 개는 핵사 코어, 여덟 개면 옥타 코어로 부르는데 같은 주제라도 한 명이 생각할 때보다 여러 명이서 생각할 때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듯 CPU도 코어 수가 많을수록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명령의 양이 늘어납니다 많을수록 좋다는 거죠 방금 설명드린 코어에 그림자처럼 붙어서 따라다니는 게 바로 스레드라는 건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 개의 코어를 반으로 나눠서 두 개의 스레드로 인식시키는 거예요 4코어 CPU를 8스레드로 인식시켜서 멀티태스킹에서 훨씬 여유를 줄 수 있죠 물론 4코어 제품에서 하이퍼 스레딩을 사용한다고 해서 8코어 제품을 쓰는 정도의 성능의 양상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몇 년 전 한 커뮤니티에서 테스트한 자료에 따르면 30% 가까이 성능의 양상이 있다는 결과가 나온 만큼 스레드 수도 코어수만큼이나 중요하게 보셔야겠죠 다음으로 중요한 건 클럭입니다 클럭은 CPU가 동작하는 속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클럭이 높을수록 CPU가 명령을 처리하는 속도가 빠르고 발열도 같이 높아져요 보통 제조사에서 성능과 발열에서 적당히 균형을 잡아 기본 클럭을 설정하는데 제조사에서 설정한 클럭보다 더 높은 클럭으로 한 개 성능까지 끌어올리는 게 많이들 들어보셨던 오버클럭이에요 오버클럭을 위해서는 고가의 메인보드와 싸지클러가 필요하고요 오버한 정도에 따라선 부품이 죽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많은 주의가 필요하지만 오늘날의 경우 국민오버라 불리는 수치가 있을 정도로 많이 대중화돼서 인터넷에 있는 값을 가지고 도전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버클럭을 통해 높은 클럭을 달성하더라도 클럭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성능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건 알아두셔야 합니다 간단한 예로 2006년에 출시된 인텔 코어 튜디오 콘로 E6300은 전세대 모델이었던 펜티엄 D945의 3.4GHz보다 한참 느린 동작속도인 1.86GHz를 가졌지만 성능은 그보다 앞섰던 제품으로 클럭이 곧 성능이라는 공식을 깼던 제품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콘로 E6300이 클럭이 두 배 가까이 빠른 펜티엄 D945를 제칠 수 있었을까요? 답은 바로 IPC입니다 IPC는 Instruction Per Clock 한글로 풀면 한 사이클당 필요한 명령어라는 의미인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클럭당 성능 혹은 코어당 성능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두 CPU가 있어요 A CPU는 1클럭당 1의 성능을 B CPU는 1클럭당 1.5의 성능을 낸다고 할 때 두 CPU 모두 5클럭인 상황에서 A는 5의 성능을 내지만 B는 7.5의 성능을 내겠죠 또 다른 경우 두 CPU가 똑같이 6의 성능을 내야 하는 상황일 때 A CPU는 6클럭이나 필요하지만 B CPU는 다 클럭이면 되겠죠 위에 예시해서 보셨듯 IPC가 좋으면 같은 클럭에서 보다 우월한 성능을 가질 수 있고 같은 성능을 내더라도 발열과 전력 소모가 이전보다 적다는 걸 의미합니다 콘로 E6300이 두 배 가까이 낮은 클럭에서 펜티엄 D945를 제칠 수 있었던 건 IPC의 개선 덕분이었던 거죠 일반적으로 CPU의 성능은 이 IPC와 위에 설명드린 클럭을 곱한 것으로 생각하면 되지만 IPC의 수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제조사에서도 굳이 공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CPU의 성능을 확인하는 벤치마크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많은 CPU들의 성능을 수치화해서 비교하는 방식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제품의 세대가 바뀌면 IPC도 개선이 되니 세대로 구분하자 이렇게 해서 CPU의 세대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 CPU의 성능을 결정하는 세 가지 큰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 게임 성능은 그래픽 하다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CPU는 게임할 때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그림을 그린다고 할 때 구도에 따른 사람이나 물건의 배치 펜은 어디에 있어서 그림자는 어떻게 질지 생각하는 게 CPU의 역할이고 생각한 내용에 따라서 색상과 질감 텍스처를 그리는 게 그래픽 카드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배그에서 적의 뚝배기를 칼구팔로 깨버린 상황이라면 주변의 돌이나 나무, 집, 발사한 총알의 궤적, 피탄열 같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래픽 카드가 유저가 마우스를 클릭했으니 총을 발사해라 총알이 어디에 맞았고 어떤 유저의 뚝배기가 총탄에 맞아 몇의 데미지를 받고 깨졌으니 이펙트를 출력해라 같은 숫자 누름, 명령들은 전부 CPU가 하는 거죠 그리고 CPU와 GPU가 합작한 결과물인 그림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프레임이 됩니다 그림 한 장이 1프레임이고 일반적으로 60fps 즉 1초에 그림을 60장 출력해준다면 부드럽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 CPU나 GPU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비해 성능이 많이 밀리게 되면 다른 한쪽의 성능도 제대로 뽑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걸 병목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저쪽에서 주는 데이터는 많은데 이쪽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은 적으니 낮은 성능으로 하향 평준화가 되어버리겠죠 이건 뭐 그냥 그런 게 있다 수준으로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CPU를 사야 할 땐 어떤 회사의 CPU를 사야 할지도 중요하단 말이죠 자 CPU를 만드는 회사는 어디일까요? 인텔과 AMD 두 군데가 딱 생각나실 텐데요 사실상 우리가 생각할 회사는 그 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인텔은 어떤 회사일까요? 1968년 페어차일드 반도체를 떠난 고든 모어와 로버트 노이스가 설립한 회사로 창립 초기엔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서 꽤 짭짤한 수입을 올렸지만 일본 반도체 회사들의 추격으로 사업성이 떨어지자 CPU 업계로 눈을 돌렸습니다 286, 386, 486을 만들어 큰 성공을 거두었고 2006년 발표한 콜로부터 시작해 2008년 발표한 1세대 4i 시리즈 림필드와 구루의 명작이라 불리는 2세대 샌디브리지까지 오늘날 CPU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가진 거물급 회사죠 게임할 땐 인텔이라는 말이 정론으로 받아들여질 정도로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성능으로 승부하는 회사지만 문제점도 여럿 있습니다 컴퓨터에 관심이 없어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CPU 보안 이슈 사건과 세대가 교체될 때마다 바뀌는 메인보드 소켓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어려운 점 위 두 문제와 별개로 독점에 의한 과도한 가격 정책과 몇 년째 공정 개선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많은 사람들의 반감을 산 그리고 현재도 사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AMD가 연속된 삽질로 2010년대에 들어서 시장 경쟁력을 완전히 잃어버렸기에 인텔 외엔 선택지가 없었던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AMD 얘기를 해볼까요? 1969년 페어차일드 반도체를 떠난 제리 샌더스가 설립한 AMD는 인텔에 비하면 시작이 많이 조촐했습니다 1974년 발표한 AMD의 첫 CPU AM9080은 인텔의 8080 CPU를 역설계한 제품이었어요 근데 역설계를 무려 회로의 사진만 가지고 진행했다고 하니 좀 대단하죠? 아무튼 AMD는 CPU 업계의 후발주자로 나름 열심히 달려오던 회사였어요 2006년까지만 해도 점유율에선 밀려도 에셀론 64 등의 제품으로 나름 선전하고 있었지만 ATI의 무리한 인수와 그 이름도 무서운 불도저 그 불도저의 엄청난 실패로 주가 폭락과 함께 2015년엔 투자 부적격 회사로 등극할 정도로 정말 암흑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발표한 라이젠이 AMD를 살려내는 데 성공했고 올해 7월에 출시된 3세대 라이젠 젠투는 경쟁 제품을 압도하는 가격과 성능을 보여주며 전황을 뒤집는 데 성공했죠 하지만 AMD도 여러가지 잡음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라이젠이 나왔을 때 추천하기 꺼려했던 이유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가 컸는데요 농담삼아 성장형 CPU니 재활용 CPU니 심지어는 유료 베타 테스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출시 초기에 각종 짜잘한 버그와 오류들이 많았습니다 라이젠 1세대 때는 메모리 호환성 이슈로 골머리를 알았고 3세대도 메인보드 바이오스 관련 문제와 부스트 클럭 관련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여태까지 인텔이 대세였기 때문에 AMD CPU에 대한 호환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하기에 꺼려지는 CPU라는 인식이 생길 수 밖에 없겠죠 두 회사 모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인텔은 확실한 성능을 보장하지만 발열과 심각한 보안 관련 이슈들 그리고 향후 업그레이드에 제약이 걸린다는 점이 아쉽고 AMD는 많은 코어를 가지고 있음에도 더 낮은 발열과 전력성으로 인텔을 압도하는 성능을 제공하고 이후에 나올 CPU로 업그레이드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용자가 직접 신경 쓰고 조절해줘야 하는 부분이 인텔보다는 많다는 점에서 아쉽습니다 결론은 무조건 어느 회사가 좋다기 보다는 각자의 사용 용도와 예산에 가장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각 회사마다 장점이 서로 다르니까요 네 이렇게 CPU와 업계 간의 설명도 간략하게 드렸는데요 조립PC를 구매하시기 전에 CPU 등 부품 간의 성능 차이를 확인해 보고 싶다거나 해당 CPU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궁금하시다면 하드웨어 커뮤니티를 둘러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국내에선 쿨앤조이, 쾌이사존 등이 있고 해외 사이트로는 패스마크와 유저벤치마크 사이트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국내 커뮤니티의 장점은 당연히 한글로 정보들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이고 특히 쿨앤조이와 쾌이사존 두 사이트의 경우 꽤 전문적인 지식을 볼 수 있어서 지식의 폭을 넓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려덕이와 함께 CPU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나올 CPU 역사편을 참고해주세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